안녕하세요. 수능국어 이원준입니다. 자, 이번에 수능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 수능국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급컷을 보면 정말 역대급이죠. 수능이 이제 거의 28년 돼가는데 가장 어려운 수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작은 1등급컷 84, 언매는 80인데 첫날에는 80이 80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추정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 3주쯤 후에 나오겠죠. 자, 제가 진단한 바로는요. 이번 수능이 어렸던 이유는 수능의 리트화 때문입니다. 수능의 리트화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도, 추론형, 비문학 문제가 나오는 걸 말해요. 고난도, 네, 추론형, 비문학 문제. 네, 여기서 이제 추론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문 속에 근거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지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인지적 틀인 스키마에 넣어서 나머지 빈칸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추론형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것이고 함정에 잘 빠졌던 것이고 정답의 매력을 덜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학들이 주로 비문학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본 학생들이 느끼기에 리트화 비슷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고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다. 그리고 시험 단계도 연결된다. 제가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두 줄 나오고 제목은 리트 풀어야 하나 불만. 별로 불만 없거든요. 학생들이. 학생들은요. 어렵지만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가야 되고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출제 기관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미 6년 동안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드라마틱하게 그게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역대 오답률 탑10입니다. 이 메가스터디 들어가서 보시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6년간 2017학년부터 올해까지 어떻습니까? 문학의 변별력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비문학의 변별력 그리고 우리가 기타라고 하는 이 언매나 화작의 변별력은 오히려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문학보다. 이것이면 뭘까요? 문학으론요. 추론형 문제를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학은요.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미 텍스트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추론형 문제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에서도 문학은 어떻게 합니까? SAT2라고 해서 지식형 시험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사고력 시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거든요. 리트도 그래서 비문학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셋도 비문학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는 아예 그냥 수능도 45문학 다 비문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비명을 지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이유는 비문학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라는 게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사고능력, 고차원자 사고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험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나왔더니 또 이런 효과가 있었죠. 선택과목 간 차이가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소로 감소했죠. 차이가 화자 84, 엄매 82로 1등급 컷 차이가 이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택과목 자체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선택자의 비율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85 대 15였었는데 엄매가 좋대 하면서 엄매런 해가지고 또 우르르 갔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두 집단의 차이가 줄어들기도 했고 선택과목 자체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도 또 문제를 엄청 꼬아놨어요. 출원형 문제들이 일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학들은 비문학처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별로 없어진 거죠. 시간을 세이브해서 비문학에 쓰겠다라는 생각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 엄매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EBS 연계 비율 감소죠. EBS 연계 비율이 70%에서 50%를 줄었는데 또 여기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흥미로운 게 비문학은 오히려 연계 체감이 늘어났고 문학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비문학 세 질문은 모두 연계 느낌이 났습니다. 자 특히 이번에 해결 질문이 화제가 됐는데 또 뉴스에 많이 나왔죠. 해결까지 되다니 뭐 이러면서 항상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어야 합니다만 그런 식의 반응들은요. 이 시험이 사고력 시험이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제가 이걸 또 적중했다는 자랑은 좀 하고 갈게요. 싱글벙글 그래서 이 수환 216 쪽에 있었던 건데 216 제 별명이잖아요. 옛날에 2017년에는 또 이제 이 수능 수학 가형 주관식 정답이 216이었던 적이 있죠. 정답률 1%짜리 우리 수강생 하나가 이 못 풀게 했어가지고 216으로 찍었는데 맞아서 화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해결 지문이 가장 가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해놓고 나서 어 그 중에 하나 맞았어 하는지 싶지만 제가 옛날에 베이저 주인일 때도 가장 2020년이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다 나왔었고 이번에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 가나형에서 해결이다라고 했는데 해결 미야기도 했는데 나왔죠. 베이저 주인일 때는 제가 적중 광고를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싱글벙글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스키마 도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량도 많고 또 추론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키마라고 하는 건 인지적 틀입니다. 지문 속에 근거를 집어넣어서 부족한 걸 채울 수 있으려면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문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야기로 정보를 기억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로 묶어주지 않으면 다 터져버려요. 전화번호 외워보십시오. 어렵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기억술사들은 하나의 숫자의 이야기를 부여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키마 도키를 통해서 맥락을 부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면 긴 지문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또 추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실전형 훈련입니다. 중국의 슈샤오둥이라는 이종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이분인데 이분이 중국무술은 쓸모없다!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중국 부호가 저 사람을 이기는 중국무술 고수에게 50억을 주겠다라고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무술가들이 도전했지만 다 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보시면 이분은 맥집이 장난 아니죠? 근데 이분들은요. 실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합니다.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요. 근데 막상 실전에 올라오면 도망가기에 바쁜 거죠. 거기 들어가고 나면 막 통제가 안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면 별로 잘 못하는 거죠.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 이현준 학파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펼 수 있는. 시험장에 올라갔더니 아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뭘까? 아 이게 수능인가? 아 이게 정말? 이러면서 멘탈 붕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펼 수 있는. 씹어먹을 수 있는. 모래주머니 효과. 체력이 있는. 맷집이 있는. 자기통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한정된 자원이지만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올라갔을 때 인내심 또는 자기통제력이 충분히 유지되길 바라요. 45문제를 푸는 내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취업단계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시험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지적으로 만족을 주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이런 실전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경지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간혹 보면 배경식은 아무 필요 없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시험에서 배경식이 필요하다는 건 많이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턱걸이에서 늘리기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턱걸이를 잘하려면 턱걸이만 하면 안 된대요. 16개 근육이 다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집중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전형으로 가려면 배경지식도 EBS도 기출도 맨날 이제 EBS는 아니어도 되나요? 배경식은 아니어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냥 다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새로 수능이 나온 걸 보면서 자 정리를 해보면 이번 수능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사고력 시험화 되가는 리트화 되가는 수능에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이 학생들에게 쉬웠어 너희들이 못해서 그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길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의 리트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스키마 도키를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실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경지식도 함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였고요. 제가 곧 커리큘럼 영상도 찍을 겁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